기상캐스터 배혜지 강남회가 순천만 국가정원을 무대로 한 것과 달리 순천만 습지, 순천도심까지 세계 권역에서 펼쳐집니다. 핵심 콘텐츠도 대폭 보강됐습니다. 정원 인근 강변도로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잔디를 깔아서 이른바 그린 아일랜드로 재탄생합니다. 도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저류지도 쉼과 소통의 공간 오천 그린 광장으로 탈바꿈합니다. 국가정원에는 키즈가든과 노을정원 등 세대별 맞춤정원도 들어섭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개막 직전에 펜지와 튤립 등 봄꽃을 대거 심어서 화사하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도심까지 확장된 박람회장 곳곳에 형형색색의 다채롭고 화려한 300여종의 꽃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7달 동안 이어질 이번 박람회의 예상 관람객은 800만 명. 관람객들에게 꽃과 나무를 선보이는데 그치지 않고 정원이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새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는 게 순천시의 구상입니다. 잔디밭 교대에서 끊는 어싱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생활수구 정원을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게 큰 차이첨입니다. 박람회장의 기반공사 공정률은 90%. 조직위는 공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예행 연습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저수원으로 추정되는 여수 양식장 물고기 폐사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기준 돌산읍과 남면, 화정면, 월호동 양식어가 48곳에서 참돔 등 270여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했다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75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피해 규모는 지난달 26일 기준 20개어가 120만 명 마리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수산 당국은 시료를 채취해 양식장 물고기 폐사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 폐기물 SRF 열병합발전소 소송을 6년 만에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나주시는 어제 낸 입장문에서 고형 연료제품 사용허가 소송에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자문 결과 1심 행정소송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2017년 이후 세 차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 개시 신고를 환경오염방지책 등을 요구하며 반려했으나 1심 행정소송에서 폐소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700원에 들여 지난 2017년 9월 준공됐습니다. 광주의 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중고 제품을 새 제품처럼 판매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명품 매장 측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가 하루 만에 반납받은 제품을 재판매한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김호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백화점 버버리 매장에서 지난해 12월 선물용으로 약 2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산 고모 씨. 선물을 받은 지인으로부터 당혹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핸드백 안에 낯선 사람의 구매 이력이 담긴 보증서가 들어 있었다는 건데, 두 달 전 다른 사람이 샀다가 반납한 제품이었습니다. 고 씨가 항의하자 매장 측은 보증서를 제거하지 못한 실수라며 환불해줬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은 하루 만에 환불된 핸드백으로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고 씨는 반품된 제품을 알리지 않고 판매했을 뿐 아니라 흠집난 중고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점원과 확인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받아본 핸드백에는 선명한 흠집이 있었고, 제품 손상을 막기 위한 보호제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버버리 측은 고객과 점원이 확인한 제품을 포장 판매한 게 맞다며, 왜 제품에 흠집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명품 브랜드의 경우 높은 품질을 전제로 고가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환불이나 반품된 이력이 있다면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반품이나 교환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즌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비자한테 알리지 않고 완전히 신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버버리 측은 반품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면서, 여러 차례 환불된 제품이라도 자체 검수 결과 새 제품과 같다고 판단되면,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우입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등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인기가 높죠. 이런 수출용 화장품을 싸게 공급한다거나, 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피해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이른바 K-뷰티 화장품. 인천에서 이 같은 수출용 화장품을 도매로 거래하는 A 씨는 지난해 B 씨와 물품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량으로 싸게 공급해주겠다는 B 씨의 말에 속아 1억 6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화장품을 납품하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A 씨가 이런 피해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알리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잇따랐습니다. 순천에서는 B 씨 부부에게 거액의 화장품 구매 대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한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지인이나 진 가족들에게도 접근해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겁니다. 수출용 화장품이 가득 실린 화물차 영상과 환전 내역까지 보여주며 속였습니다.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뒤에도 피해자는 계속 나왔습니다. 화장품 유통구조를 악용한 사기 피해 사례가 속속 확인되면서 순천경찰서에만 고소건수가 30건에 이르는 가운데 피의자 B 씨는 최근에야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최진희입니다. 오늘 새벽 5시 6분쯤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빈집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윤석열 정권 규탄 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본회의 직후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당내 혼란에 봉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부터 대여투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당은 모레 상무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 4명 가운데 1명이 10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가 펴낸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를 보면 보상기록을 토대로 한 전체 상의자 2,617명 가운데 나이대별로는 10대 이하가 630명으로 2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30대보다 많은 것으로 당시 시위를 주도한 20대의 47.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부상 발생 날짜별로는 5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에만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 계엄군의 폭력이 초반부터 강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1980년 당시 발포와 관련해 진압군 현장지휘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위는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 지난해 두 차례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고 5.18 당시 투입된 대대장급 이상 장교 27명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올해도 당시 진압작전 문서기환자와 작전장교, 보안사 군인 등 25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 종합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광주와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도서지역과 여수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불씨 관리 더욱더 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 장성과 나주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 5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9도, 곡성 8도로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6도, 영암 7도, 완도 8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6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미터로 매우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합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였습니다.